이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네? 아니 난 내 노래 좋아, 난 내 노래 좋아. 아 저 래퍼 아니에요. 아니 나 노래 진지한 거 하면 잘해. 난 보여줬지, 증명했지. 난 보여줬지, 증명했지. 요, 난 보여줬지, 증명했지. 이 자리에서 나를 보여줬지. 요, 이 새도를 하겠다고 알바 때려쳤지. 사실은 구라지. 그냥 원래 알바 때려치려고 했었지. 그냥 알바 때려쳤는데, 이 새도를 돼버렸지. 멋있지. 명성 잘하지. 그냥 잘하지. 오케이? 프리스타일 미쳤죠? 그냥? 잘하는데? 잘하는데? 와 비트 찢었다. 라임 찢는다. 내기 찢긴다. 어머님 속도 찢어진다. 아니거든요? 거실에서 어머님 제 노래 들으시면 좋아하시거든요? 고세군님, 제가 뭔 얘기 할 것 같아요? 나대지마. 답이 없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거 뭐야? 이거 무빙 뭐야? 아니, 나대지마. 그 모컬 트레일러님께서 저는 그게 좋다 했잖아요. 순수한 목소리. 진짜 제가 잘하는 노래는 딱 이거예요. 아, 부끄러워. 안 할게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 아니라고. 살았다고. 여, 내 노래 듣고 싶어? 기대했어? 기대했냐고. 하지만 해주지 않을 거야. 내 노래 듣고 싶으면 채팅이나 쳐. 나락치지 말고 극락이라 쳐. 나 랩 진짜 소질했나? 나 진짜 나 소질했는데? 나 진짜 좀 잘하는데? 비트박스. 비트박스 가능하죠? 아, 퀸받네. 아, 이거 무료, 무료, 무료 랩 비트. 요, 나를 무시하는 놈들. 야, 이 노래 듣는 날. 베트박스. start of the guy that s Itrill, ska. 저격 아니지. 큰 코를 가진 사람 막군님 말고 또 있지. 큰 코 가진 사람 정말 많지. 막군님만 생각하는 너희가 잘못된 거지. 하지만 난 이해할 수 있지. 왜냐면 너희 침패지잖아. 난 알 수 있지. 랩도 잘하는 나는 거세구. 저격 아니라고요. 진짜. 저격 아니야. 뭐든 처음 들어보는 노래에 랩을 하는 나는 그냥 미친 천재지. 미쳤지. 재능 미쳤지. 요. 지 지렁이. 지렁이가 꿈틀거리면. 요. 이거 꿈틀거린다. 고세구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요. 왔다가 지하에서 올라온나. 이세돌 고세구. 이제 이세돌이 아니지. 그냥 돌덩어리. 길에 널린 돌덩어리 중 하나인 나는 고세구. 그렇지만 그 돌들도 다 빛나고 있잖아. 그 별이 비치면 별빛이 나잖아. 오. 이렇게 이 언더그라운드 수에 내 고향은 바로. 와 엔터테인먼트. 그러나 지금은 멀어졌지. 나 흑색 백조. 하지만. 잊지 않아. 요. 크리스마스에도 혼자 있다고 슬퍼하지는 마. 크리스마스는 평범한 날이야. 어제나 모레나 다 똑같아. 창문은 연히 눈이 내리지 않아. 이것 봐. 크리스마스라고 눈이 꼭 내리지 않은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날이야. 밖에 나가면 시끄럽고 가격이나 비싸지고 예약만 꽉 차있는 그런 불편한 날이야. 크리스마스라고 뭐라도 다를 것 같냐. 이 자식아. 똑같단 말이야. 그래도 슬퍼다면 너가 혼자라고 느껴진다면 그때 핸드폰을 껴. 트위치에 들어와. 고세구를 검색해. 너와 함께 있는 그것은 정말로 동지. 마주대도 오지. 까치 크리스마스 보내자. 아. 선물은. 모장님 비트 가입 후에 있으세요. 비. 요. 없어. 나이스. 나이스. 저아도. 나이스.